안좋아가지고 멋있어요! 그런 멘트를 이쁜분이 해주셨으면 마지막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되게 힘든 노래라서 저도 한가지 부담스러워요 이번 우수곡으로 나온 죽고싶단 말 같게 하는거 준비했는데요 하다가 이렇게 음이탈이 생기더라도 앞에 계신 분들이나 노래하시는 분들이죠? 노래하시는 분들 여러분받고 저도 긴장되니까 음이탈이 이렇게 나더라도 비웃지 마시고 영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 기억으로는 앞 순서분들을 다 못 봤는데 그 다비치의 사랑과 전쟁을 보는 팀은 분명히 1등 못 할거에요 제가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네 정말 마지막으로 죽고싶단 말 같게 마지막으로 죽고싶단 말 같게 제 기억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